오늘은 2021년 6월 5일 다운도 평창에 있는 오가피 농장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화되어진 농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 오가피 농장의 주변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강한 비바람에 꺾여진 나무가 자연에서 그 조화를 이루고 우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모든 것이 재활용되고 재사용되는 우리가 현대생활에서 재활용과 재사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과정을 알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강원도 평창 오가피가 그 효능이 우수하다는 것은 바로 주변 환경이 이와 같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변 환경과 더불어서 이런 주변 환경과 더불어서 오가피 나무가 자연 그대로 상태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강원도 평창의 오가피 농장 거의 자연산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늘의 주요 이곳은 오늘의 주요 이곳은 오늘의 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